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구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파이널 마무리 준비 잘 되어 가시나요? 선생님이 마지막 이제 2023년 수능을 마무리하기 위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랜드슬랩 모의고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그랜드슬랩 모의고사는요 자체 제작을 한 모의고사이고 6평과 9평을 반영을 한 최신 트렌드가 모두 담겨있는 모의고사입니다. 물론 메가스터디 외에도 전국의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랜드슬랩에서 담았는지 그리고 강의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구문과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출제되었던 연계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새롭게 우리가 리뉴얼해서 문제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탐구해 볼 수 있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만든 모의고사인데요. 난이도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든든한 모래주머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평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영어에만 국한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좀 차별화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모의고사가 총 3회분입니다. 1회, 2회, 3회 난이도를 좀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들, 그 다음에 좀 중간 정도의 적절한 문제들을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난이도에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컨텐츠를 딱 보면 전반적으로 18번부터 그 다음에 45번까지 모두 다 완벽한 비기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앞에 듣기평가 1번부터 17번은 다소 조금 어려운 문항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황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기평가를 풀다가 중간중간에 독해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실수도 할 수 있게끔 함정을 좀 파놓기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뭐가 좀 다르냐. 기존 그랜드슬램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면이 있다면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는 스킬로만 풀 수 없는 문항들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수능 자체가 2017년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스킬로 풀 수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대거 등장하고 3점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주제 요지 제목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항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빈칸 순서 삽입 이런 부분이 좀 다른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겨서 여기만 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제한 문항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수험장에 갔을 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돼요. 불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중간중간에 문장들이 튀거나 무슨 내용인지 애매하고 뿌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지문들을 중점적으로 실어두어서 여러분들이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한 구문 해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에 많이 알았던 것 중에 아무것도 어렵지 않은데 뭐 by no means 이런 것 딱 나오면 바로 never 이렇게 전환이 잘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가 헷갈리는 거 그런 문제가 100%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답으로 갈 수 있는지 정확한 판별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기를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평 듣기에서 4번 듣기가 한 줄로 바뀌었죠.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바뀐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9월 중순쯤 이제 되어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수능과 모든 것들이 똑같다. 종이질, 그 다음에 폰트, 그 다음에 여러분 답 쓰는 OMR 카드주도 그리고 듣기평가에서 시간까지도 같은 시간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 그랜드슬립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다양한 소재를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를 했어요. 우리가 사회 파트 그리고 철학 파트, 입문 파트, 과학 파트에서 지난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책들 있죠. 그 책들의 발췌문을 가지고 출제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로운 것들 여러분들이 낯선 소재와 관련해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 해설 강의도 물론 제공하지만 해설지 자체도 상세합니다. 한 문항당 해설지 크기가 이 정도 정도예요. 그래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서 혼자서 2차적으로 복습할 때도 강의에서 했었던 내용이 정말 상세하게 전달되는 듯한 느낌이 해설지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는 것과 동일한 디테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 다양한 레벨을 고려해서 정말 극한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고르게 이제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강의할 거냐? 일단 저는 6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회당 모의고사 한 회당 두 강씩 한 회 모의고사당 1강 그 다음에 2강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1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18번 문제부터 그 다음에 24번 문항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29번 문항부터 30번 문항 네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선지의 표현 자체가 맞고 틀렸는지 그리고 유의어로 바꾼다면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의 완벽한 접근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강은 우리가 3점 문항이 대거 포진되어 있죠. 31번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45번까지인데요. 43, 44, 45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으니까 42번까지 상세하게 전문항을 해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31번부터 42번까지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빈칸 하지만 6평에는 우리가 빈칸이 5답률 1이었지만 9평에서는 아니었죠. 문장 삽입이었죠. 그래서 문사 그 다음에 순서 특히나 문삽에서 그리고 순서에서 스킬로 풀 수 없는 문제들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정보가 먼저 나오고 이 정보가 나중에 나오게 될지 그거를 판단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업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원리를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리와 그 다음에 문풀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업법을 듣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의 파이널 강의 오라클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10월달 그 다음에 11월달 첫째 주 정도에 할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찾고 있다면 완벽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강당 선생님이 50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모르는 건 여러분 Q&A 게시판에 선생님이 직접 답을 달아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정말 바늘에 쉬를 확실하게 꿰듯이 여러분들의 그런 약점을 보완을 해드리는 이 그랜드셋 모의고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 첫 번째는 일단 70분이잖아요. 그치만 실전 훈련 하실 때는 67분 컷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으시고 듣기평가부터 마지막에 45번까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점 뒤에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강의 수강을 할 때 내가 틀린 것만 수강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구나.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 풀이할 때의 디테일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디테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채화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단순한 디테일이니까 채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다른 지문으로 하실 때도 반드시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연습들이 여러분 수능 실전에서 그대로 발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휘하고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모두 다 기출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문 해석과 어휘 표현 위주로 내가 잘 읽히는지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뭐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판단이 흐려졌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고 그 부분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수능 전날까지 보시면서 내가 이러한 판단착오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해야겠다 라고 끊임없이 되새겨 주셔야 돼요. 운동기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용어가 있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좌뇌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내가 원하는 기량이 나올 때까지 훈련을 계속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능력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운동기역이라고 하는데요. 모의고사 훈련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항상 실수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러한 실수를 여러분들이 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2023, 11월 17일 수능이죠. 수능날 웃도록 그리고 영어를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그랜데슨의 모의고사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저는 강의실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